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화해보자되기에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중시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20년 30억 계좌 변동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영상을 아직 못보신 분 10시간 전에 올려드린 미국 중시 복례의 마법 20년간 30억 계좌 못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니오 5.66% 어제 계좌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 제가 장기 투자로 또 추가로 매수를 하였고 1.93%입니다. 그리고 CCIV 룰시드모터스 어제 폭등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계좌 공개와 DIDI, DD추싱 중국의 주식이죠. 중국 주식 미국 상장을 했는데 어제 상장을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매수나 매도우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제 미주얼 커피 한 잔 두 분 가입해 주셨는데 가입해 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 메인 계좌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별도의 계좌입니다. 여기 어제 보시면 제가 니오 주식을 1000불씩 매수를 했고 이 니오 주식 1000불 정도 지금 매수를 했었는데 5.66% 수익이고 어제 추가로 카니발 39주 대략적으로 1110만원 정도가 됐는데 카니발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3% 19.5불이라는 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이 컴파운드 인테레스트 칼큘레이션으로 이 디퍼진 만불에 대해서는 분할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했었고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보조지표상 고점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만불을 지금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싶어서 지금 어제 카니발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제 카니발 관련해서 매수한 이유는 카니발 자체 현재 121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잠깐 보자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7% 하락이 나왔었는데 니오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제 카니발을 매수하게 된 이유 이 121선 지금 여태까지 121선을 제대로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기준으로 종가 기준 121선을 터치를 했고 지금 어제 보니까 121선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 일단 코로나 전 고점이 대략적으로 지금 40불 50불대에 위치하고 있어 두 배가량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배가량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최소 1에서 2년 정도 많게는 3, 4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미주얼 계좌의 변동사항 매수 매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이 주식이 이 미주얼 컴파운드 인테레스트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 만불에 천불씩 월 넣었을 때 과연 20년 후 30억이 될지 그리고 5년 후 12만 3천불 3년 후 6만 5천불이 될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현재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니셜 디퍼시트를 한 5만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5만불까지도 넣게 된다면 20년 후 대략적으로 439만 3천 7십 3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439만 3천 7십 3불을 하나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1,200원으로 환율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52억 7,168만 7천 6백원 그러니까 은퇴자금이 이 정도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니셜 디퍼시트를 제가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금액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5년 동안 만약에 넣게 되면 대략적으로 2억이 넘게 되고 3년 후에는 1억이 넘고 2년 후부터 바로 1억이 넘는다는 것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니셜 디퍼시트를 지금 올리려고 좀 생각 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제 시황에서 니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었다라는 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는 보통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상 앞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릴 예정인데 현재 보조지표상으로는 계속 매도 시그널이라는 점 CCI도 244.45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60불 65불에 무난하게 도달할 예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대략 18% 정도 올랐다라는 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앞으로 이 계좌는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변경사항이 있을 시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니셜 디퍼짓 만부를 할지 오만부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천천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어제의 DIDI, DD추싱,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DD추싱이 상장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상장 공모가는 지금 14불에 위치하고 있고 DD추싱은 중국의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이고요. DD추싱은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로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고 있고 우버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버가 보유한 DD추싱의 지붐은 현재 증자 등으로 희석이 되어 약 15.4% 지붐 가치 6.3밀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6조 9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앞으로 중국 주식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독종 관련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 좋게 보지 않고 DD추싱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국 주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이항사태가 한번 터졌었고요. 밀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항사태 대략 70% 정도 빠졌었나요? 이 이항사태가 한번 터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릴렉스입니다. 릴렉스 관련해서도 비랑사태가 터지면서 이때도 대략 한 5-60% 중국 주식 관련해서 중국 전자담배 관련해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은 좋아하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고 이렇게 꾸준히 정립식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20년 후 30억, 40억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 시항은 대략적으로 점심시간 한 11시 반 정도에 별도로 업로드를 할 테니 미국 증시 시항 분석에 대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몇 차례 얘기해 드리지만 이 증권 계좌,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계좌는 내 부계자이고 주식의 매수매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스타트가 좋은 점에서 제가 영상을 급하게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